수아 메가스터디 수강생 여러분, 여러분의 스페인어메이커 전예솔입니다. 2024학년도 수능 해설강의 시작을 해볼건데요. 1번부터 30번까지 제가 자세하게 해설을 해드릴테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한 문학만 선별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이 해설강의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1번부터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여러분들 항상 발음과 그리고 악센트 이런 문제가 나오는 고정감 문제죠. 당연히 1점짜리 문제로 출제가 됐을테구요. 이 문제를 풀 때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공식이 있죠. 선생님이 매번 진료코스와 파이널에 그리고 기초코에서 매번 설명을 했었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면 오늘은 수능 해설강의니까요. 중요하죠. 첫번째 강세 문제를 물어볼 때는 3가지만 기억하면 되는데 첫번째 뭐죠? 첫번째 모음으로 끝나거나 스페인어 자음 n, n와 s라 그러죠. 스페인어에서 영어로 n, s죠. n, s 자음으로 끝나는 단어는 뒤에서 두번째 음절의 악센트가 자연스럽게 놓인다. 네? 자 두번째 n과 s죠. 영어에서 n, s라고 그냥 지칭할게요. 편의를 위해서 n과 s를 제외한 자음으로 끝나는 글자들은 맨 뒤에 음절의 악센트가 자연스럽게 놓인다. 세번째, 1번도 2번도 따르지 않는 우리는 이거를 전문용어로 짜증나는 예외라고 합니다. 예외 되게 짜증나죠. 선생님도 짜증나요. 예외적인 단어 있죠. 이 예외는 기분 나쁘게 생겼죠. 생긴거도 기분 나쁘게 생겼어요. 뭔가 너무 철저하게 기분 나쁘게 생겼어. 예외인 애들은 어떻게 된다? 맞아요. 딜드라는 악센트 부호를 수반하게 된다. 그쵸? 자 그럼 이걸 알았으니까 바로 풀 수 있습니다. 밑줄 친 단어가 빌리그로인데 빌리그로 danger라는 뜻입니다. 위험해 보이죠 아저씨? 뭐하고 있죠 지금? 모음으로 끝났기 때문에 이건 지금 1번 그룹에 속하는 거고 맨 뒤에서 두번째 음절의 악센트가 자연스럽게 놓입니다. 자연스럽게. 그럼 선생님이 최대한 자연스럽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리그로입니다. 빌리그로. 3음절짜리죠. 3음절짜리. 그럼 두번째 음절 리에 빌리그로라고 읽히게 되죠. 근데 이런 규칙을 따르지 않는 보호가 몇 번일까요? 그럼 이걸 바로 적용을 하면 돼요. 읽을 필요는 없어요. 수험장에서 선생님 어떻게 읽죠? 라고 할 수 있는데 마음으로 읽을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이 공식만 알고 있으면 바로 체크가 가능합니다. 바로 체크가 가능합니다. 그럼 뭐죠? N으로 끝났으니까 1번 모음으로 끝났으니까 1번 A. 모음으로 끝났으니까 1번 S로 끝났으니까 1번 이거는 L의 R로 끝났으니까 2번이죠. 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맨 뒤의 음절에 악센트가 자연스럽게 놓입니다. 그럼 어떻게 읽을까요? escritor. 라고 읽힙니다. 됐죠? 그럼 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2번도 항상 철자를 물어보는 짜증나는 문제죠. 선생님 철자 문제가 항상 틀립니다. 라고 하는 친구들이 간혹 있어요. 1년에 한두 명씩 계신데 철자 문제는 이미 수능이 지났기도 한데 사실은 지나간 문제에서 울어서 뭐합니까? 하지만 철자 문제가 틀린다는 건 기본어휘가 지금 굉장히 부실한 친구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기본어휘가 항상 출제가 되죠. 그림을 보니까 옷가지와 관련된 기본어휘 너 알고 있어? 를 물어보는 문제죠. 딱 보니까 그러면 답이 보이죠. 지금 모자가 뭐죠? 캣모자? 이건 외투죠. 그러면 abrigo 그리고 sapatos 신발이죠. 그리고 camiseta 이거는 기본어휘입니다. 기본어휘. 모르면 안 되는 어휘 있죠. 그렇죠? 이거를 조합해봤을 때 답이 어떤 답이 되죠? gato라는 고양이라는 명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1번입니다. 그렇죠? 이런 2번 같은 철자 문제가 틀리는 친구들은 기본어휘 체크하시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또 저의 하나의 꿀팁인데 2번 문제만 여러분들이 몇 년 동안 한 5년간 출제된 2번 문제를 보면은 대충 이게 나오는 게 비슷합니다. 수능 스페인어 특성상 창의적인 문제가 잘 나오지 않는다. 전문용어로 우리는 그걸 우라카이르 문제라고 하는데 우라카이르 문제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나왔던 게 또 나오고 나왔던 게 또 나옵니다. 어떤 거? 보기에서 나오는 단어도 그렇고 여기 예시 단어도 그렇고 다 비슷한 게 나오기 때문에 이걸 틀리는 친구들은 그걸 체크하면은 참 좋겠다. 그렇죠? 수능이 끝났지만 이게 9편 강의면은 또 마음가짐이 달라지겠죠. 그렇죠? 아쉬워라. 3번 갈게요. 자 3번부터 5번까지는 킬러 문제가 도사리고 있는 어휘 문제죠. 어휘 문제라고 하면 어떤 걸 물어보는 거다? 어휘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두 가지가 있는데 다이어죠. 의미를 굉장히 많이 품고 있는 어휘를 너 알고 있어? 두 번째 그리고 수거가 있어요. 수거는 냅다 가라고 외우는 수밖에 없다.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외울 게 많이 없습니다. 왜? 나올 게 뻔하기 때문에 이것도 선생님이 항상 잡아줬었던 문제인데 이번 2024학년도 수능에서 3번, 4번, 5번 어휘 파트에서는 난이도가 굉장히 낮았습니다. 장난하나 지금. 지금 선생님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오히려 수능 스페인어를 보는 친구들에게 굉장히 호재죠. 좋은 소식입니다. 너무 쉬워가지고. 여러분 이번에 만점이 많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렇죠? 제 수업을 들었다면. 자 볼게요. 공통으로 들어가야말로 그럼 지금 빈칸에 있는 여기 정관사가 있기 때문에 보이시죠? 여기 빈칸에 명사가 들어가겠죠. 명사. 그러면 대충 후뚜루마뚜루 한번 해석을 제가 조져보겠습니다. 이 블라우스와 함께 잘 뭐가 고 잘 되어지고 있어. 가다고 하면 좀 이상하죠? 잘 진행이 되고 있어. 잘 어우러지고 있어. 빨간색 명사가. 그러면 이 블라우스와 함께 너의 와꾸가 잘 어울린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와꾸가 들어가면 좀 이상하잖아요. 당연히 그냥 뭔가 뻔한 게 수능 스페인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문장. 뭐야? 너가 입고 있는 그 블라우스 너가 쓰고 있는 모자와 잘 어울린다. 티셔츠와 잘 어울린다. 바지랑 잘 어울린다. 신발과 잘 어울린다. 이렇게 뻔한 문장이 나온 거 생각을 하면서 두 번째 문장으로 가시면 됩니다. 너의 띠오가 삼촌 이모부 다 되죠? 그렇죠? 우리 삼촌이랄게 너의 삼촌의 집이 위치하지? 어디에? 사내? 명사에? 그러면 요것도 충족하고 저것도 충족하려면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될까? 1번 모다 결혼식 소파 국물 따싸 커피컵 4번 빨다 치마 오! 고르밭다 넥타이 오! 요거 4번, 5번을 첫 번째 문장에 들어갈 수 있고 나머지는 좀 이상하잖아. 그렇죠? 너가 입고 있는 블라우스 네가 먹고 있는 스프와 잘 어울린다. 말은 되겠지. 시적인 문장으로. 근데 그런 건 허용되지 않는다. 수능 스페인어사. 자, 그러면 4번과 5번 중에 답이 뭘까? 사내, 치마. 사내, 넥타이. 뭔가 넥타이 같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답은 치마겠죠. 왜? 여러분들 치마를 상상해 보십시오. 이렇게 생겼잖아. 그쵸? 이게 사내의 라 발다 델라 몬타이가 뭐냐면 이 사내의 중턱이야. 중턱. 요기. 맞나요? 중턱? 한국어로? 요걸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답은 4번입니다. 1점짜리 문제인데 답을 5번으로 했을 친구들이 계셨을까봐 굉장히 걱정됩니다. 너무 많은 많은 창의력을 생각했을까봐 수능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수능 스페너를 보는 시간이 굉장히 늦은 시간. 5교시에 보죠. 맞죠? 5교시에 일반적으로 아이들이 이제 마탱이 갈 시간이죠. 굉장히 졸리기도 하고 집에 가기도 하고 제이버가 포기할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죠? 쉽지 않아요. 맨정신으로 풀기 쉽지 않다. 알고 있습니다. 답은 4번이요. 넥타이가 될 수 없죠. 꼬로바타가 될 수 없어요. 넘어갈게요. 4번.